이 앞섬 동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둡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추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추상적인 얘기만으로 끝나면 안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둡이 동작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둡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 아주 간단한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현재 가상머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대의 컴퓨터를 만든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첫번째 컴퓨터는 네임노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컴퓨터는 데이터노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세번째도 데이터노드입니다. 즉 하나의 네임노드와 두개의 데이터노드가 있습니다. 그럼 네임노드가 하는 역할과 데이터노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네임노드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을 쪼개주는 역할을 하고 그 쪼개진 파일이 어느 데이터노드에 저장되어 있는가를 기억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데이터노드는 실제로 사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를 쪼개서 쪼개진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각각의 컴퓨터가 바로 데이터노드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접속한 리눅스 쉘이구요. 저는 리눅스에다가 하듭을 이미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듭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뒤에서 알아볼 것이고 제가 지금부터 입력하는 하듭에 대한 명령어도 뒤에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하듭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것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파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파일을 하듭 시스템에 저장을 할 겁니다. 자 ls-al.deadpointsociety라고 하는 파일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그럼 저 파일을 하듭에다가 저장 또는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듭이라는 명령어로 시작을 하고요. 띄우고 옵션으로 fs라고 하면 하듭 파일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옵션이 fs입니다. 그 뒤에다가 마이너스 하고서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어떤 명령어를 사용할 것이냐라고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ls라고 하게 되면 하듭에 있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파일 드라이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하듭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드라이 리스트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저는 deadpointsociety.txt라는 파일을 하듭에다가 등록을 할 건데 이미 이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파일을 삭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하듭 fs 삭제할 때는 rm, 리눅스 명령어가 똑같죠. deadpointsociety.txt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deleted 하고서 현재 저의 하듭이 저장이 되어 있는 이 ip가 나오고요. 거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파일이 저장이 되었, 삭제가 됐다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output이라고 하는 폴더를 지워보겠습니다. 디렉터를 지울 때는 rm이 아니라 rmr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output 엔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됐죠. 그리고 다시 ls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죠. 모두 삭제가 잘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deadpointsociety.txt라는 파일을 하듭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듭 그리고 파일 시스템 명령을 put이라고 줍니다. put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하다, 업로드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deadpointsociety라고 하는 파일을 하듭의 기본 디렉토리, 저 같은 경우는 slash user slash egoing이라는 것이 저의 기본 디렉토리, 리눅스를 치면 홈 디렉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디렉토리입니다. 자 엔터를 치면 deadpointsociety.txt라는 파일이 user slash egoing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저장이 됐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하듭 fs-ls 엔터 보시는 것처럼 하듭에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 시스템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 그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보시면 네임노드라는 것이 있고 데이터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 그 파일의 이름이나 그 파일의 조각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에 대한 기록이 네임노드라는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는 데이터노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컴퓨터의 분산에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쉘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하듭 시스템에 저장한 파일이 뭐죠? deadpointsociety.txt 파일이죠. 그럼 이 파일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보죠. 예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저 deadpointsociety.txt라는 파일 안에 있는 여러가지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각의 단어들이 그 텍스트 전체에서 몇 번씩 등장하는가를 이 하듭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산해 볼 겁니다. 현재 제가 사용한 파일은 약 100kb밖에 되지 않은 아주 라이트한 가벼운 데이터지만 만약에 그 파일이 위키피디아라는 시스템에 있는 전체 데이터라거나 아니면 백과사전에 있는 데이터라거나 또는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이 아주 거대한 데이터에 있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런 경우에 바로 이 분산 컴퓨팅 환경을 통해서 이 쪼개져 있는 데이터를 각각의 컴퓨터가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합쳐서 하나의 단일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듭이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인 분석입니다. 하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석 작업을 빨리 한번 테스트해 보고 하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워드 카운트라고 하는 샘플을 제공을 합니다. 이 워드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텍스트 안에서 각각의 단어들이 몇 번 등장하는가를 계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모듈인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하듭 시스템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듭의 디렉토리, 하듭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인데요. 이 디렉토리에서 여기 보시면 하듭 example 1.0.4.jar라고 하는 파일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 파일 안에 단어의 숫자를 계산하는 이 자바 프로그램이 저 안에 패키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듭은 자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기본적으로 자바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장 좋은 성능이나 편의성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하듭을 꼭 자바를 통해서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PHP 또는 Python 또는 쉘 스크립트, 이런 배시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듭을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자바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면 그 언어에 맞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듭 시스템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제로 제공된 것은 자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을 이용해서 이 워드 카운팅을 해볼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듭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제어할 때는 fs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듭 파일 시스템을 제어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파일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map-reduce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명령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자르라고 하고 그리고 하듭 example 1.0.4.자르라고 하게 되면 하듭이 실행이 될 때 여기에 있는 하듭 example 1.0.4.자르에 있는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워드 카운트라고 적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example.1.0.4.자르 파일 안에 있는 자바 프로그램 중에 워드 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실행을 시키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워드 카운트에 어떤 내용이 있고 저 자르 파일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하듭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실제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 자바 프로그램에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기 어떻게 코딩을 하는가 이것은 뒤에서 살펴볼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파일을 알려줘야죠. 자, 바로 deadpointsociety.txt 파일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deadpointsociety라고 하는 이 파일은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듭 시스템에 우리가 아까 푸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업로드한 그 파일을 지정하는 겁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띄우고 띄우고 word.count.dedpointsociety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word.count.underbar.dedpointsociety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이 word.count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를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분석 결과를 저장하는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옵션들 하듭 뒤에 오는 자르나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옵션들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듭이 내부적으로 실행하면서 저기 있는 옵션에 따라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엔터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를 누르면 하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작돼서 맵 0% 리듀스 0%라고 나오죠. 자, 맵이라고 하는 작업과 리듀스라고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맵은 맵도 지금 시작 단계고 리듀스도 시작 단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데드포이트 소사유티라고 하는 이 파일이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듭은 작은 파일을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큰 파일을 병렬로 분산해서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작은 파일도 아주 빠르게 빠르게 그 분석 결과를 뱉어내지 못합니다. 자, 그동안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분석이 끝났네요. 여기 보시면 맵 0% 리듀스 0%에서 맵이 100%가 됐고 그리고 리듀스도 100%가 됐다. 이렇게 진행사항이 보이고 그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처리를 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하듭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하듭의 하듭 파일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듭 파일 시스템을 제어할 때는 fs죠. 그리고 마이너스 ls하고 엔터를 땅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없었던 wordcountunder.deadpointsociety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디렉토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이 deadpointsociety.txt 파일을 분석한 결과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웃풋으로 만들어진 분석 결과가 만들어진 저 디렉토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하듭 fs-ls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저 디렉토리 안에는 이런 파일들이 만들어져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글씨 크기를 제가 좀 줄일게요.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언더바 석세스, 언더바 로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파트-R-0000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파트로 시작하는 파일 안에 그 분석된 결과가 저장이 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 파일에 있는 내용을 열람을 해보죠. 자, 하듭 fs 그리고 마이너스 이번에는 cat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리눅스에서 cat이라는 명령은 그 뒤에 따라오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하듭도 리눅스와 명령어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리눅스 또는 유닉스 명령에 익숙하면 하듭 명령어도 금방 여러분이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워드 이렇게 하고 파트-R-0000 이라고 하고 엔터를 땅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쭈루루 뭐가 올라오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워킹이라는 단어는 열두 번 등장하고 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등장한다 그리고 어,라는 단어는 열 번 등장하고 이렇게 각각의 단어들이 이 deadpointsociety.txt라는 파일 안에 몇 번씩 등장하는가를 이 데이터 노드에서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워드 카운터 언더바 deadpointsociety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part-R-0000이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